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3년 5월 16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남국 의원의 황당 발언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그러나 정국을 찌르듯이 받아쳤습니다.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15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최근 코인 스캔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한동훈과 검찰의 작품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과 민주당이 늘 해오던 뻔한 레파토리의 탓탓 탓이죠. 윤석열 탓, 검찰 탓,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한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는데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김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계속 코인 의혹을 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저나 검찰 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아니 5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이걸 터뜨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5월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아주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을 덮기 위해서 자신의 코인 이슈를 터뜨린 것이다. 라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언론에서 이 기사를 쓰게 된 게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 즉 검찰이나 경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김남국 정보를 흘려서 그래서 언론이 받아 쓴 것이다. 자 이런 식의 그동안 늘 해오던 이런 정치공작 프레임 자 이런 주장을 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아니 뭐 뭐만 하면 내 탓이고 검찰 탓이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반응을 한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동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아니 지금 이 김남국의 여러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코인 지갑들이 거의 특정이 됐죠. 이건 사실 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다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쉽죠. 그 실명 인증된 코인 거래 지갑 앞에 그 계좌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서 거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 지갑이라는 것이 거의 99%다라는 것을 특정하고 한 번 특정하게 되면 이 가상화폐 지갑에서 벌어진 거래 내역은 추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거에 근거해서 100% 완벽하진 않지만 이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 투자 패턴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조건 이 한동훈이 이 정보를 흘렸다. 이런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 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완전히 한 방 먹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최근 그 거래 내역을 쭉 훑어보다가 아니 완전히 이건 코인 중독 수준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임위 회의를 할 때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아니 회의 중간중간에 계속 코인 거래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자신한테 질의할 때 코인 했다더라 뭐 이건 말고는 저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주 한 방 먹이는 수준으로 조롱을 한 것이죠.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을 보면 아주 이재명 대표 판박이입니다. 제가 이재명의 특징에 대해서 늘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잡아 떼기, 말 바꾸기, 덮어 씌우기 지금 이 패턴을 김남국이 그대로 하고 있죠.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계속 말이 바뀌죠. 그리고 잡아 떼고 그리고 덮어 씌우기를 합니다. 지금 하다 하다가 이제 뭐 윤석열의 정치 공작이다, 한동훈의 작품이다 이런 수준까지 왔는데 자 어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도 아니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게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 잘못했다, 뭔가 반성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당시 거래가 몇천 원 수준의 아주 소액 거래여서 사실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그 제목을 보시면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몇천 원 수준 자 이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들은 몇천 원 수준이라니 수천만 원 거래했더라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한 번만 팩트체크에 들어가면 바로 이 거짓말이 탄로날 이런 거짓말을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코인 지갑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더니 상임위 중 거래한 게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미 드러났죠. 그게 아니 수십 건이긴 한데 그래서 잘못했지만 이거 몇천 원 소액 거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확인해 보니까 몇천 원 수준이 아니라 10월 국회법사위 국정감사 도중에 약 4천만 원 규모의 코인이 거래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씌우기 이 기사에 대해서 정말 댓글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연합뉴스 저 기사에 지금 약 천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몇 건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뭐만 하면 윤석열, 한동훈 너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 줄 아니? 착각하지마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은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댓글 한동훈 장관님 신경 쓰지 마세요. 김남국을 비롯한 민주당 일당들은 뇌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무조건 아니라고 내뱉고 검찰 탓이라고 몰타게 하고 그런 인간들은 내년 총선 때의 대가를 치러야죠. 자 두 번째 댓글 민주당은 전체가 한동훈에 대한 컴플렉스가 어마어마한 듯 민주당은 한동훈 없으면 어쩔 뻔했음? 크크 한동훈 누구보다 사랑하는 듯 아니 뭐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뭐만 했다 하면 한동훈을 언급을 하는데 아니 뭐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이상 거래하다가 알고리즘에 걸린 걸 한동훈 탓하는 잭 띠 꾸기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남국이가 왜 모질이인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다. 검찰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찌끄러기 미숙아를 상대로 구박을 한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다. 마치 자신이 그 패거리에 거물급 중요인사라도 된다는 듯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 겨우 아니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경력 몇 년도 안 되는 참 초선 의원이 참 간 크게 큰 짓을 벌였죠. 그런데 정말 자신이 뭐라도 되는지 착각하나 봅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정말 미숙아를 상대로 정치 공작을 벌일 일입니까?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한 장관의 발언은 이 댓글 언급대로 정말 한방 매기는 제대로 김남국 의원을 향한 조롱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